음악 톱스타 뉴스 장필구 기자, 이티비 생생정보에서 고수의 식당으로 소개한 서울특별시 성수동 뚝섬역 소재 한우 곱창튀기마구찜 식당이 화제다. 23일 KBS 트위티비 생생정보의 고수의 부엌 코너에서는 아기찜이 새로운 변신 튀김 아기찜이라는 주제를 진행했다. 생생정보통 맛집 오늘 KBS 트위티비 생생정보 2132회에서 생생연장 행복한 효행할까요? 소중한 절친 엄마와 떠나는 부여여행, 국남지 수륙양용 시티버스, 낙화암 고란사 성흥산 사랑나무 백제문화단지 매운 용궁 해물갈비찜, 갈비곰탕, 도가니탕 식단 등 다양한 정보 또는 맛집과 명소가 두루 소개됐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역 인근 약 200m 거리에 위치한 한우 곱창튀기마구찜 맛집은 인기 식당이다. 이날 방송을 통해서는 대표 메뉴인 한우 곱창튀기마구찜을 집중 조명하면서 시청자의 침샘을 자극했다. 아울러 우산겹아구찜, 정통아구찜, 알고니찜, 명란치즈 감자전, 감태낙지주먹밥, 묵사발 등을 판매한다. KBS2 생활정보 프로그램 ETV 생생정보는 평일 저녁 6시 30분에 방송된다. 장필구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9월 23일 18, 20일 송고 NBSP NBSP 승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승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